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게 아니고 2m 70짜리 키가 지금 6규빗 2m 70쯤 되는 거인을 한 명 내보내가지고 칼, 창, 갑옷, 투구 딱 해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온갖 욕설을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개만도 못한 것들아 짐승만도 못한 것들아 너희들이 우리하고 싸운다고 그래 좋다. 나하고 1대1로 붙어서 이기는 사람이 승리하고 지면 각종 물건들 전부 다 빼앗기고 노예로 하는 거로 하자. 이러면서 이 사람이 한 번 와서 끝내는 게 아닙니다. 그 16절에 보면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아침저녁으로 나와서 무시하고 모욕하고 아이고 이 강아지 같은 놈들아 나하고 붙을 놈이 그렇게 없냐 하고 40일 동안 계속 40일 동안 계속 저와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이런 문제가 해결도 안 되고 이거 뭐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다. 이거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계속 공격을 하고 계속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이스라엘의 형국입니다. 지금 입장이. 그리고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겁내고. 누가 싸우려고 해요. 2m70의 모든 중무장을 했는데 지금 이런 판국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뭡니까? 여러분. 뭐 힘 당당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 백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이 나하고 상대도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뭘 괴로워 가지고 세상에 돈 많은 사람 백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내가 어떻게 붙을 수 있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길 수 있나 나는 아예 포기하는 겁니다. 내대로 살지 하고. 다윗이 이때 심부름 오죠. 아버지 심부름을 와 가지고 그래 형이 전쟁에 나갔다 하는데 밥이나 제대로 먹고 있나 잘 지내는가 보고 오라 이래서 떡 맺게 하고 먹을 거 좀 챙겨 가지고 옆에 군사들도 좀 주라 중대장도 좀 주고 이래서 왔다가 보니까 이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무시를 하고 욕을 막 해대는 겁니다. 이것을 24절입니다. 여러분.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도망합니다. 다 도망가고 두려워하고 숨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야 저 사람하고 저 골리앗하고 싸워서 이기는 사람은 모든 세금 면제에 특별한 보상을 해 주겠다 하고 오히려 이제 포상금까지 걸은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형 면회 왔다가 아버지 심부름 왔다가 이 소리를 들은 겁니다. 아니 좋아. 자기가 힘센 건 좋은데 자기가 무기가 많고 잘난 건 좋은데 거인이라서 좋은데 왜 하나님을 욕하지 다윗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다. 너희 신들이 하나님이면 하나님 모시고 와. 나하고 붙어서 신을 모시고 와. 어떤 놈이든지 내가 상대해 줄게. 어떤 신이든지 상대해 줄게 이런 욕까지 안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우리 하나님을 모욕한다. 다윗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 주는데 전쟁 나가서 이기면 하면서 그러니까 병사들이 밑에 쭉 내려가면 어떤 병사들이 이렇게 저렇게 해 준다 하더라 이러니까 내가 나가겠다. 형이 말리고 옷자락을 잡고 해도 아니다 하면서 다윗이 아직 어린데도 다윗이 내가 붙겠어. 왕이 안 된다 너는. 너는 나가서 저 거인하고 안 된다. 말려도 내가 나간다. 그리고 이왕 나갈 것 같으면 내 투구를 입어라. 왕이 벗어주죠. 안 맞다. 다 던져버립니다. 칼이고 창이고 내하고는 안 맞다. 이러면서 다윗이 스스로 나가서 싸웁니다. 어떻게 됩니까? 45절입니다. 45절 이제 나가죠. 45절 46, 47, 48절입니다. 다윗이 벌레세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물멧돌을 가지고 힘있게 치니까 이마에 박혀서 죽고 다윗이 가서 그 골리아스의 칼로 목을 잘라서 가지고 들어옵니다. 깜짝 놀라서 벌레세시 다 도망가버리죠. 여러분 모두가 숨었습니다. 자기들 형들 되는 군인들이 다 골리아 2m 70짜리가 무장한 것을 보고 전부 숨고 도망가서 왕부터 왕조차도 40일 동안 나와서 계속 하나님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욕하고 나하고부터 보자 강아지 같은 새끼들아 해도 아무도 못 나갔는데 다윗이 뭘 해요? 저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한다.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 그래 내가 나가서 너하고 한번 붙어줄게 하고는 다 말리는데 다 숨고 두려워하는데 당당하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게 뭐가 다릅니까 지금? 우리 앞에 사울도 봤습니다. 아브라함도 봤습니다. 다윗은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상황을 보고 아니 세상은 전부 돈 돈 돈 하면서 살아가는데 전부 힘 있고 백 있고 권력 있고 해서 살아가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권리앗을 보니까 다 숨섭니다. 다 두려워합니다. 다 걱정합니다. 그래서 붙어볼 생각도 못합니다. 도전해볼 생각도 못합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 있으면 뭐하는데 교회 다니면 뭐하는데 예수 믿으면 뭐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아. 사람들은 전부 다 저 권리앗을 어떻게 이기지? 그래 나도 저 권리앗처럼 되려면 어떻게 뭘 먹어야 되지? 무슨 운동을 해야 되지? 내가 돈을 얼마 가져야 되지? 내가 저 놈을 이기려면 어떤 전략을 어떤 계획을 내가 전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법이 있나 없죠? 방법이 없으니까 숨고 도망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권리앗을 보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거예요. 세상을 보니까 문제를 보니까 방법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뭘 본다? 하나님을 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고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욕에서 빠질 수 있지 욕을 이길 수 있지 가질 수 있지 이러고 있는데 다윗은 뭐요?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왜 나아가는가? 왜 내가 도전하는가를 다윗은 분명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오늘날 여기 있게 하고 오늘날 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있게 하시는가를 다윗은 알고 하나님 이름으로 살겠다 이런 거 하나님 이름으로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나는 보겠다 하고는 전쟁에 나아가는 겁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릅니다. 오직 하나님 쪽에 가 있습니다. 아까 사울처럼 부득이해서 아브라함처럼 조급해서 자기 처지, 자기 환경을 전혀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입니다. 보통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사람들은 뭐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내가 돈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일자리를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내가 집을 잘 가질 수 있고 좋은 자리를 잘 가질 수 있고 저 모두가 어떻게 합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사람은 내가 왜 여기 서 있지? 내가 왜 살아야 되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밖에 안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5절입니다. 너가 모욕하는 그 밑에입니다. 너는 칼, 우리 지금 말로 하면 너는 돈, 백, 힘으로 나에게 대항하지만은 나에게 보여주지만은 나는 망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 이름으로 나는 산다. 내가 왜 너하고 대적하느냐? 왜 너한테 기가 죽지 않느냐? 왜 내가 숨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느냐? 하나님으로 내가 살기 때문이다. 다시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도우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암을, 힘에 있지 아니암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죠. 많은 적군들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보게 하실 것이다 하면서 전쟁은, 인생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적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반드시 내가 너희들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다르죠? 완전히 다윗은 이 믿음 하나만큼은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것이 와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은 저 골리아스를 어떻게 내가 이길 수 있지 다윗은 그런 고민을 한 게 없습니다. 어떻게 저 다윗을 무너뜨릴 수 있지 그것을 두고 걱정 안 했습니다. 그런 방법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오만함 이 모욕하는 이 못된 놈을 내가 나가서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시면 이런 것이다 보여주는 것밖에 내가 할 게 없다 이렇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믿음만이 있다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지신 수렁이에서 건지신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여줄 것이다 다윗은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 것이다. 전쟁은 여호와 있게 속한 것이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나와 함께 하시는 주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거지 내가 사는 게 아니다.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49절 51절에 보면 여러분 이제 50절에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벌레새 사람을 이기고 그를 처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벌레새 사람을 밟고 그 골리아스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벌레새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갔다. 여러분 여태까지 기세등등 했습니다. 여태까지 있다고 힘이 있다고 잘났다고 하던 사람들이 뭐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다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다 무너지 버리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 이미 계십니다. 이미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사용하지 못하고 도움을 얻지 못하고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어려움을 내 문제를 내놓지 못하고 내가 꼭 지고 매일 고민하고 걱정하고 된다 안 된다 이러고는 해결이 안 되죠. 매일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여러분 하루 종일 이 세상을 하루를 살면 하루 종일 세상 소리가 들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듣고 있는 소리들입니다. 걱정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고 불안해야 되고 먹고 사는 거 자식들 뭐 모든 게 그런 겁니다. 어쩔 수 없다 이래서 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부득이해서 오늘 사울처럼 부득이해서 또 하나님 찾지 못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못합니다. 사정이 그렇다. 내 형편이 그렇다.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합니다. 하루를 살다 보면 이렇게 매일 안고 또 하루하루 이렇게 하다 보면 그냥 늙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있어도 거대한 지금 산이 이 골리아시라는 자기는 어린데 이 산이 있어도 마음을 어디다가 하나님께 둔 거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시면 그 문제없다. 이렇게 달려갔던 거죠. 이 믿음을 가졌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믿음을 가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매일매일 나에게 보여주는 걱정거리들 문제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 문제들 볼 때마다 부득이에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이제 스톱하고 그렇죠. 하나님 앞에 내가 꿋꿋하게 서겠습니다. 믿음 하나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앞에 있는 큰 산들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추건합니다. 우리 승리 아리라 우리 승리 아리라 아리라 아리라